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성희라 혜택이구요 오늘 주가 13만 2천원 주가가 딱히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다 시가를 띄우고 밑으로 밀렸다가 아래골이 날고 반등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양봉 캔들을 딱히 이탈한다거나 혹은 어제 양봉에 대해서 위협을 크게 줬다거나 그런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구요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희라 혜택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이거 남겨주시고 오셔서 저희랑 같이 시장 대응도 하고 또 챙길 수 있는 수익도 가져가고 지루한 구간 저희랑 또 매매하면 시간 또 빨리 가니까 그런 것들로 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을 버티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 5천주 개인 플러스 5천주 기관 만주 딱히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매도 주체가 연기금 투신 뭐 딱히 좋진 않아요 얘네들은 메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하는 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수량도 너무나 제한적이었고 지금까지 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그리고 오늘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13만원 가격에 대해서 매수를 집어 넣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는 전자점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제 저가 라인 13만원이죠 그러니까 13만원만 지켜주고요 이 가격에 대해서만 크게 위협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14만원 15만원이 윈라인의 라운드 피규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나와도 그냥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종목의 문제 때문에 이게 빠지고 있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냥 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워낙 또 제한적이고 2차전지가 최근에 흐린이 좋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특정 종목들로 자금이 좀 쏠리는 현상이 심했고 오히려 그 종목들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반등이 잘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일화 혜택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하고 주가가 저점 구간에 밀려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큰 우려를 느낄 만한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사이클은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올라가는 순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갈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고 성일화 혜택이 지금 패배터리 사업에 없던 그런 포지션에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공장 이런 것들도 착실히 늘려가고 있고 또 호재 뉴스들은 계속 나오지만 시장이 잠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주고 있을 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후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가격 라인이 올라갈 때 그럴 때 대부분 반영해줍니다 그리고 뉴스들도 똑같은 뉴스가 그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주가 반응이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애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앞에서도 코스모 화학만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따라가는 포지션들은 충분히 만들어줬다는 거겠죠 지금 성일화 혜택 주주분들한테 18만원, 17만원, 16만원 전고점 가격 되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 높아 보이는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저점 라인에서 기다리는 게 힘들지 사실 의미 있는 가격 라인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성일화 혜택에 올라갈 때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나도 2천원지 하고 너도 2천원지 하고 아니면 우리는 반도체 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공통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아직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심이라는 거 시장의 조금 더 자본이 자금들이 좀 해발하게 돌아줘야 된다는 거 어쨌거나 우리나라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대체적으로 다 순환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요즘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시장이 너무나 제한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자주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지수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한다 그러면 업종을 계속 돌려주거든요 요즘 같을 때 대부분의 업종이 모두 다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2천원지 안에서 혹은 반도체 안에서 업종들이 다 세분화돼서 나뉘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순환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천원지 특성이 하나가 올라가면은 나머지 쪽도 대부분 따라갑니다 왜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도 분명히 반응해줄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딱 생각해보시면 지금 성희라이텍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답답한, 물론 답답한 건 맞지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희라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지루한 분들, 심리적으로 좀 짜증이 나는 분들 답답한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세요 이것만큼 또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게 혼자 하시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한 번 정도 그냥 저희랑 같이 보는 것도 내가 평상시에 주식하던 스타일 그런 것들 좀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성희라이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은 크게 우리가 대응을 할 만한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